자, 2021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7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보면 어법이 하나 보이죠? spend 목적어 ing. 시간을 나타낼 때는 단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much를 사용하고 매니를 쓰지 않고요. interacting with, 뭐뭐와 상호작용하다. 그럼 해석하면 spend 목적어 ing는 ing 하면서 목적어를 사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많은 시간을 대중매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것은 치시사고. 그것이라는 치시사고 what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접속사 되시고요. 사람들이 그 대중매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대중매체에 있는 정보들이 거짓된 것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잘 알려진 연구는 데몬스트레이트는 보여주다는 거죠. 뉴스는 젊은이들이 복수명사입니다. young people이죠. young people. 젊은이들이 쉽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속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속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속다. 뭐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특히 그것이 SNS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올 때에는 젊은이들이 금방 심는다는 거예요. 속아요. 이러한 weakness, 약점은 이렇게 놨죠. 그쵸? demarit라고 같은 거죠. 약점. 이와 같은 약점은 젊은이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지문 다음에 보면 젊은이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뉴욕 대학교에 있는 연구가 발견한 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사람들도요. 바로 7배나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as니까 뭐뭐만큼이죠. 그들의 젊은 상대방, 카운터팔트는 상대방들이죠. 젊은 상대방들만큼이나 많이 공유를 하는군요. 그쵸? 그 다음에 as, as 지문 아시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항상 배수는 앞쪽에 쓰는 거예요. 7 times, time s가 붙으면 배수니까요. 7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혁명사 much 오고요. 그 다음에 이 혁명사는 명사를 같이 쓰니까 much information, misinformation 오고 그 다음에 as의 비교 대상이 오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잘못된 정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제 이 글의 주제인 거겠죠. 바로 뭐냐면 정부와 기술 플랫폼들이 기술 플랫폼이라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걔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자, 해야 할, 자, 투 꾸미는 겁니다.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네, 바로 정부와 기술 플랫폼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개개인들도 자, 에브리는 단수니까 need에 s가 붙었죠. 바로 take responsibility for 뭐뭐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다. accountability도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죠. 또는 charge라는 뜻이죠. take a charge of, 그죠?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지다. commit는 다투다, 전투하다, 싸우다. dis-treat라는 것은 이러한 위협. 그죠? 자, becoming the more information literator. literator는 읽고 쓰는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단어니까 꼭 외워놓으시고요. 더 정보에 어떤 읽고 쓰는 능력이 있게 됨으로써 그렇죠? 이러한 위협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와 기술 플랫폼과 에브리 인디비주얼, 모든 개인들이. 이해되죠, 그죠? 자, 이 글의 제목을 보면요. 이거죠. 이 잘못된 정부와의 싸움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죠. who, 그죠? has to take responsibility. 그죠? for combating 뭐 할까요? 블록킹 미스인포메이션 블록킹보다는 여기 그냥 미스인포메이션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이해되죠, 그죠? 어디에서? 이 SNS 같은 경우에서. in S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얘와 얘와 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질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끼워넣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A, B, C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A 순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B 그리고 여기가 C 이렇게 A, B, C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리트레이트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38번 내용은 뭐냐면 소리라든지 빛은 파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동 알죠, 그죠? 파장. 그 다음에 어널리치라는 말 보이죠. 예, 자, 이 소리에서 제공, 소리를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비유는 바로 뭐냐면요. 여기 고요한, 자, 스틸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입니다. 고요한 연못의 표면 위로 작은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이다. 여기 That은 G, C사고요. 앞에 있는 아날로지를 받아주는 겁니다. 예, 어선이 괜찮으니까 이런 문장 구조는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분이 BP죠. 자, 이 파장이라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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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죠. 쉽게 얘기하면 퍼져나간다. 또는 스프로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쭉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파장은 퍼져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자, 그 충격을 받은 그 지점으로부터. 자, just as, 마치 뭐뭇처럼이죠. 마치 소리의 음파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디에서? 소리의 근원지로부터. 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여기 있는 거, radiate라는 단어를 그냥 대동사 do라고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be due to죠. 이것은 뭐뭇 때문이다. due하고 같은 말이 attributed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be attributed to ascribed 이것도 뭐뭇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disturb, 그러니까 교란 방해. 교란 때문이다. 됐죠? 예, 교란이라는 뜻입니다. 교란 작용. 자, 그 다음에요. 뭐, 이 교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disruption 이것도 교란, 혼란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tolerant 이것도 교란이라는 뜻이고 또는요, 뭐 교란이라는 건 뭐, jamming 이런 것들도 교란이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 두 개의 막대를 함께 뱅! 딱 부딪혔다면 자, if 지문에서는 우리가 위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러면 너는 어떤 소리를 받다가 듣게 됩니다. 자, 막대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문장 삽입이 가능하겠다. 그죠? 요거는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아마 소리가 이렇게 우리 귀에 도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문이네요. 자, 이 막대기들이 서로에게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자, 어프로치라는 것은 전체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가까워졌을 때 자,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자, immediately inputting 바로 앞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컴프레스 압축 되고요. 예, 공기가 압축이 딱 돼요. 소리가 빵 하면 공기가 압축이 되죠. 예, 그리고 압축되는 건 영어에서는요. 뭐 squeeze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queeze 이렇게 압축되다. 압축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쌓아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죠.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같은 말이 뭐 amassed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cumulate 예, 이게 축적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는 충격이죠. 충돌의 지점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게 소리의 파장으로 이해 되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둘이 이렇게 칠려고 합니다. 착 칠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가까워지면서부터 공기가 압축되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그 막대기와 막대기가 가까워지는 그 지점에서 힘이 비축이 되는데 깡 부딪히는 순간 그 에너지가 소리의 형태로 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뭐 릴리즈들도 영어에서는 emit라는 하나 있죠. 방출되다 뭐 discharged 이런 것도 방출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서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본다면 정확히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컬은 수동태가 절대 없죠. 이런 식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는 단어죠. 하지만 해픈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는 약간 다른 소리를 얻게 되겠죠. 유투 그게 뭐 때문이냐면 밀도와 그렇죠? 밀도 댄스티라고 그러죠? 밀도와 그리고 돌의 표면 형태 때문에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건 이유죠.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have a light have a displaced more air 해서 디스플레이스라는 것은 대체시키다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라이클리 아마도 maybe 하고 비슷한 건데 아마도 더 많은 공기들을 갖다가 displaced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displaced라는 것은 위치를 갖다가 바꾸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레이스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더 많은 공기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더 큰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보다 돌이 크기가 더 커요. 표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기의 압축이 훨씬 크고 더 많은 공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빵 치는 순간 소리가 더 크게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엔소 그래서 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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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 오니까 대열포죠. 데디즈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에저리절트 이렇게 되겠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의 물리적인 교란이 바로 소리를 만들어 낸다.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주제는 이미 끝났고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제목을 뭐로 쓰면 어떤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 얘기고요. 뭐 때문에 이냐면 바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기의 물리적인 교란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져서 오느냐 이렇게 써도 되겠죠. comes to our year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우리의 귀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9번에 있는 내용은 가만히 보시면 먹이사슬과 관련된 얘기예요. 먹이사슬 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 여기 잠깐 보셔야 됩니다. 얘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가 예 동사가 없어요? 아 없군요. 그냥 의미한다 이것을 이군요. 그러면 보세요. 먹이의 사슬은 의미합니다. 바로 먹이 음식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from A through B 입니다.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를 써도 되고요. 바로 식물이라고 하는 식물의 어떤 음식의 원천에서 뭘 통해서 관여하면요.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의 연속성을 통하여 뭐와 함께 반복되는 먹고 잡아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먹고 먹히는 것에 반복되는 과정과 함께 이 유기체의 연속 생명체의 연속을 통해 식물에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 원천으로부터의 음식의 에너지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끼에 의해서 먹히죠. 하지만 토끼는 인턴 그 이후에 여우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먹이사슬의 예시인 거죠. 내용이 바뀔 겁니다. 이 먹이사슬은 암시합니다. 어떤 거 시퀀스는 배열 순서 연속 이라는 뜻이죠. 연세적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하면 석세션 같은 거죠. 연속 인위치 한 번 가볼까요. 그 속에서 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인위치는 한글자로 우리가 외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티뉴어스도 될까요? 컨티뉴엄 컨티뉴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컨티뉴어티가 괜찮겠네요. 컨티뉴어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연속성 자 인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인위치는 뒷문장 완전한 거 아시죠? 바로 그곳에서 위치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음식에너지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수동체는 완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관계부사 쓰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달된다? 생산자에서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와 더 높은 트로픽이라고 했죠? 트로픽이라는 것은 역량 수준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로픽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영양 이란 뜻입니다. 트로피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랑 좀 다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거든요. 트로픽 이런 거 있죠. 이건 열대의 이란 뜻입니다. pH 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관찰되어 왔다. 이것도 제가 어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어에서 생각하다 말하다 인식하다 라는 식의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쓰면 가운데를 수동 틀었습니다. 대디아의 내용이 관찰되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대절에 있는 것들을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안 낼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게 된다면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잇 가주어 잇 대신에 잇 뎃을 생략하고 기억하세요? 잇 다음에 생각말 인식 동사가 수동되고 대시 나오면 잇 뎃을 생략하고 대절의 주어를 바로 문장 맨 앞에 주어로 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얘는 수식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앞에다 위치시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꾸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썼죠?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를 써야겠죠? 그리고 동사는 투부정사 여기 have 플러스 pp 형태에 있는 얘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를 투부정사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it is pp 수동되 that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is pp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치는 단수명사와 함께 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퍼센트 이런 거 있죠? 얘는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단수 형태로 썼죠. 그래서 뭐라고 관찰이 되냐면 계속해서 영양분이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먹이사슬이 뭐가 관찰되냐면 이 전달의 각각의 단계에서 초식에서 육식동물로 쭉 올라가는 거겠죠? 상위계층으로 이 잠재에너지에 그러니까 식물이나 걔네들이 갖고 있는 총에너지가 있겠죠? 그 잠재에너지의 8, 90% 상당한 부분들이 열로써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내가 뜯어먹으면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전체가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유출되고 방출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8, 90%가 얼마나 비율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속의 체인 연결고리겠죠? 이 연속의 먹이사슬의 링크 연결고리나 어떤 단계의 숫자가 이 더 넘버로 보는 특징이 뭐냐면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동사는 반드시 단수동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나 연결고리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에너지 손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4단계나 5단계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리스트릭트라는 단어도 영어에서 컨스트릭트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strain 이게 지금 전부 다 제한되다 라는 뜻이에요. 컨스트레인드 리미티드 레귤레이티드 룰드 통제되다 제한되다 컨트롤드 이것도 괜찮거죠. 통제되다 또는 인책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것도 통제되다 억제되다 언더 컨트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더비교급이 더비교급 같은데 여기 보세요. 더비교급은 더비교 주어동사예요. 더비교 주어동사 여기가 지금 생략된 건데 보세요. 여기 이즈가 생략된 거예요. 더비교 주어동사 더비교 주어동사 그래서 먹이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겠죠. 유기체가 리얼2ing입니다. 리얼2 명사 이 먹이사슬의 시작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비교 주어동사 그러면 이용 가능한 자 얘기할게요. 이용 가능한 먹이 에너지의 섭취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열로써 방출되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어서 그 단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제목을 갖다 치면 트랜스퍼링 할까요? 뭘 전달하나 할까요? 트랜스퍼링 포텐셜 에너지 할까요? 인푸드체인 먹이사슬에서 잠재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와 비효율성 이게 저는 영작을 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여기 나왔죠 40번 한번 볼게요 40번의 내용을 보시면 이번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공공제 있죠?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론다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이분은 누구냐면 어텐드는 뒤에 전사 쓰지 마세요 참석하다 할 때는 전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나 온 이런 전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뜻이 바뀌어요 버클리에 있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교회를 다니고 있는 론다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과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죠 논오브 홈.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중간 위치에 마가 하나 있죠 하이폰이 있는데 얘는 쉼표와 같은 기능이어서 논오브 홈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홈이 복수잖아요 여러 명 그러니까 복수 취급을 한 것 같은데 상관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해요 클리닝 피플 청소하는 사람 매 주마다 주말마다 오세요 그럴 때 그들은 화장지 있죠 화장지 롤을 여러 개 남겨두고 갑니다 어디에 그 두 개의 화장실 두 개의 화장실에 각각에다가 이렇게 롤 화장지를 두죠 그런데 한 월요일쯤만 되면 모든 화장지가 사라집니다 비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리서피얼이죠 디서피얼은 수동태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고전적인 전형적인이라는 것은 고전적인 이 뜻이에요 전형적인 공공재의 비극이라는 상황인 거죠 공공재는 뭐냐면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고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공정한 목보다 더 많은 화장지를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그 공공의 자원이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공공재화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페이퍼 논문입니다 논문을 읽고 난 후에 론다는요 화장실의 한 곳에다가 쪽지 한 장을 둡니다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죠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사람들에게 화장지 치우지 말라고 요청하는 쪽지 한 장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유되는 물건이기 때문인 거죠 쉐어드 아이템 공공재열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굉장히 만족스럽게도 자 여기가 이제 끼워넣기가 되겠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여기 때문이죠 화장지 하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절대로 수동태 없고요 어피얼 시리즈는 수동태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몇 시간 만에 그리고 또 다른 화장지가 나타났죠 그런데 다른 쪽지가 없는 그러한 화장실에서는요 화장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 주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청소부가 오기 전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청소부가 제대로 오거든요 왠도 관계부사고요 위치 아닙니다 여기서 내용이 위아래가 반전이 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내용은 별 게 없었죠 여기도 문장이 삽입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과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사귀는 일을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도전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된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발코니에 베란다 같은 겁니다 발코니에 서 있는 게 두렵다면 여기 보시면 what이죠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형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죠 would have pp 쓰시면 안 됩니다 너는 좀 낮은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walk your way up이라고 했죠 쭉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바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려고 해봐라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it 가져오고요 two가 진조겠죠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분명히 쉬울 것이다 통제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대인관계, 사회화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 한다는 것도 참 까다롭다 더 까다롭다 사람들은 get used는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 get accustomed to together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have to be around 네가 항상 머물러야 되는 주변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당신이 항상 익숙해지기 위해 주변에 계속 있어야 되는 어떤 건물에 애니메이션은 동물 생명체란 뜻이고 인애니메이션은 생명이 없는 그런 피클 특징 또는 어떤 존재란 뜻입니다 그 같은 생명이 없는 어떤 무생물 같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당신은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반응은 예측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쓰면 arbitra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멋대로다 랜덤 이렇게 되겠죠 너무 의미해다 당신의 그들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들이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발코니 앞에 쓰는 것이 자존감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죠 이건 발코니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너의 자신감은 만약에 네가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수 없다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는 발코니에 쓰는 것과 다르게 공포증 극복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못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두려움을 점진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아 표현 너무 좋네요 그죠 가져와 진지어고요 웨이 옆에 투부정사 꾸미는 거고 투부정사의 부사는 가운데 쓰는 거죠 투 다음에 동사원형 가운데 부사 그래서 여기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추에이션의 S 보이시죠 그러면 됐은 관계대명사로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안전해야 되니까 여기 투를 꼭 쓰셔야 돼요 툴가 안 쓰면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교적인 상황은 아마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그것을 원할 때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들은 enough for to죠 for가 to할 만큼 충분히 있으십니다 enough for to 어법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네요 sense는 understand, figure out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things are under control 여러가지 상황들이 지금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면 네가 사교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reating이란 말 보이시죠 범어하면서 즉 분사 구문입니다 클리얼하고 같은 단어도 워낙 많죠 precise 정확하지 않다 definite 명확한 이런 뜻이죠 또는 specific 구체적인 이런 단어 쓰시면 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creating이란 말 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란 단어 있죠 inevitable이란 단어이 있죠 불가피한이란 뜻이고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증가를 만들어내겠죠 뭐가? 이 난이도에 있어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그래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자 여기 뭐 로봇 S 보이죠 아 이제 기억나시죠 S가 붙었네요 그러면 됐은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죠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기 익스페리먼트 뒤에 위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로봇가 아닙니다 자 됐 꾸밀게요 어떤 로봇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셔도 되고요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로봇가 아닙니다 물론 대디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포인트레스는 미닝레스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대인관계를 할 때 프린시프는 원리죠 점진적인 노출의 원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그러한 점진적인 노출의 원리를 받아주겠죠 그죠? 그것들을 apply 적용하는 과정은 mess이 약간 복잡합니다 complex죠 그죠? 또는 complicated 또는 intricate 또는 unclear 명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intricate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복잡한이죠 그리고 knowing that before you start 당신이 그것을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인관계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원칙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겠죠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점진적인 노출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과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게 주제문의 대인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그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주제문의 질문입니다 43번과 45번은 그냥 쭉 내용을 해석하고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나 표현들이 있으면 밑줄만 클게요 내가 17살 때 나는 멋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이러한 디 히스 스터디죠 그죠? 아버지와 내가 그의 스터디를 여기서 보면 서재라고 놨죠 그의 서재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오래된 페이퍼 이렇게 논문 서류 같은 것들을 어레인지도겠죠 그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류하는 거니까 솔트 아웃 괜찮겠다 그죠? 네 네 자 어쿠러스 칼펫 카펫의 건너편에 나는 두꺼운 종이의 클립 있죠 그죠? 종이 클립을 봤습니다 자 잇츠 러스트 그것의 녹이 됐죠? 어떤 종류의 보고서에 커버 덮개죠 그죠? 표지의 걷장을 더스트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요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테니시주에서 아버지가 1920년에 썼던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때 단지 17살이었던 그 스스로 그리고 그리주에이트 브롬은 수동태가 없죠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했던 그는 흑인들이죠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흑인들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평등을 요구하고 있었죠 콜포 요청하다 이궐러티는 평등 단어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마벌은 깜짝 놀랐다는 뜻이죠 수동태가 없습니다 마벌은 수동태가 없어요 나는 깜짝 놀랐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1920년에 그렇게 어리고 그리고 백인이었고 그리고 최남부지역에서 왜요 왜 남부지역이 왜 대단하냐면요 법률적으로 여전히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왜요 그가 그가 그랬었던 그가 어떻게 그러한 연설을 하다가 딜리벌 그러한 연설을 할 용기를 가졌는지가 놀라웠다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I said hand him the page 나 그에게 페이지 논문을 건네주면서 얘기했었죠 이 연설 How did you ever get permission to give it permission은 허가라는 뜻이죠 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 get a pass allowance 이런 거죠 이건 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설을 하겠다는 허락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두렵지 않았나요 scared 조심하시고요 scared 는 두려운 이고요 sacred 는 신성한 이런 뜻이죠 조심하시고요 글쎄 나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단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봤지 What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acing my generation? 우리의 세대가 직면하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즉각적으로 알았단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물었단다 자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는 꼭 기억합시다 만약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What do I say? 내가 무슨 말을 할까 About it 이러한 연설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인종차별 문제겠죠 그죠 보통 인종차별이라 그러면 이제 네이시즌 그죠 인종차별 문제 또는 레이스 디스크리미니션 이라겠죠 인종차별 나는 나는 그것을 글로 썼고 그것이 뭐죠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연설했죠 이건 뭐죠 내가 쓴 것 연설문을 이거 it 그거는 뭐죠 아 이 시대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렇게 이렇게 단어들이 다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예 여기 있는 it은 이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쵸 이번 연설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자 디스는 그것을 연설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쓴 것 예 what I wrote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은 여기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하프웨이는 한 중간쯤 했을 때 그죠 about half way through 내가 그것을 쭉 이어서 중간 정도쯤 했을 때 나는 너가 바깥을 쳐다보았습니다 보기 위해서 전체의 청중들을 선생님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그죠 스탠드업 일어서서 work out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죠 이게 이것도 보통 뭐냐면 look out e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d so 이렇게 되는 거죠 품정사가 end 같이 씁니다 나는 바깥을 보았고 그리고 전체의 청중들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left는 pp입니다 무대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나는 혼자서 생각하게 됩니다 well 그래 I guess I need to be sure to do only two things with my life 내 인생에서 오직 두 가지의 것들만을 분명하게 해낼 필요가 있어 need to sure to 그렇죠 분명히 keep thinking for myself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생각하는 것과 not get killed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겠죠 그는 나에게 연설문을 되돌려주고 웃습니다 너는 이미 그 두 아버지는 여기서 유는 아버지입니다 이미 그 두 가지를 다 해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심투 회복기 필요 완료부정서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행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완료부정서 꼭 기억하시고요 후부정서랑 다른 거죠 완료부정서 이렇게 하면 내용이 끝났습니다